과연 2014년 쇼챔피언의 첫 트로피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걸스테일 썸띵 아 네 축하드려요. 일단 트로피부터 받으시고요. 자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네 어 아 네 어 저희 정말 감사하는 이종석 대표님 그리고 이영준 이사님 나상천 이사님 윤민철 실장님 이승호 실장님 신상식 팀장님 명순 오빠 시현 언니 다 너무 감사하구요. 최이선 이사님 은혜 언니 제안 언니 경희 언니 야만에나찍스 윤정 언니, 혜웅 오빠 소양 언니, 미정 언니 이술 언니 승민 언니 다 너무 감사드리구요. 저희 정말 열심히 우리 옆에서 지켜봐준 우리 데이지 너무 고맙습니다. 우리 멤버는 너무 멤버는 너무 고마워요. 부모님 사랑합니다. 네 다시 한번 걸스테일 축하드리구요. 그럼 우리 걸스테일 앵콜송 준비해 주시구요. 저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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